사모펀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일단 그 코링크 프라이빗 에크어티에 투자한 경위 그냥 부인에게 그 투자를 맡긴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일단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오촌조카 조모 씨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아시다시피 저희 제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펀드 투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.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사실 저는 제가 경제나 경영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요.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 등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. 이 점은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 그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.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.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한 두 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. 그래서 원래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. 물론 또 다른 펀드 매니저요.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에게도 물었습니다.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 점은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한 번 했는데요. 한번 보시면 이건 그 회사에서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것입니다. 그 펀드 회사에서 운영 현안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투자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 투자했는 걸 알려줬을 거 아니겠느냐 당신들이 그걸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한 것 같습니다. 실제 저도 이번에 이번 2,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습니다.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.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늘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.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명하시지만 이미 후보자 부인과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처남까지도 후보자 부인이 돈을 빌려줘서 펀드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펀드의 주요 주주라는 점이 늘어났습니다. 그런 거 보면 후보자 일가가 펀드 운영에 관여하면서 블라인드 원칙을 위배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점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 그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문제의 제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.99%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.